음악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인천에서 중학교 3학년 A양이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C군에 대해 또래 친구 B양과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나눈 험담 내용이 나중에 B양을 통해 C군에게 전달되고 C군이 이 내용을 SNS에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볼 수 있는 이 SNS에서는 A양에 대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A양은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A양 유가족들은 SNS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욕, 협박, 신상공개의 글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이 청소년들 사이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피해의 학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가정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욕, 명예훼손, 협박, 반복적 불안감 조성 등 사이버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2,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전체 청소년 5만 5,814명 중에 3.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비중은 2015년 3.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일부 학생은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여고생은 한 연예인의 SNS 팬방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2명의 학생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